자 우리 이번 순서는 우리 둥지의 그냥 존재 자체로 힘이 되는 분입니다. 우리 둥지의 고문님. 장윤철 고문님. 앞으로 나와주십시오. 장윤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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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셔도 됩니다. 어 여기도 백댄처 있습니다. 백댄처 있습니다.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 불어온다네. 님 계신 것을 알아야 알아야지. 남 없이 우산 보내지 보내드리지.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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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은 우리님 릴리리 오시는 날에. 매시에 비바람 릴리리 비바람 불어온다네. 이 계신 것을 알아야 알아야지. 남 없이 우산 보내지 보내드리지.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. 릴리리 야 릴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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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보. 릴리리 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. 후후 저 주십시오. 급조 급조인 것 같은데 급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제. 집 conta의 비바람이 동ited 일에 ång시해나. 감사합니다.